꺼져 좀 아 좀 그만 찍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알고 있나요 여기 곁에 있던 그때 멈춰버린 많이 사랑받던 시간들 다시 살아야 하는데 계속 따라가도 더 멀어진 그대 다시 올까 오늘도 이렇게 그토록 원망했었던 그토록 미워했었던 나를 날 다시 한번 안아줄 수 있나요 그대 떠밀려가던 날 그 마지막까지 날 걱정했었나요 그땐 보내줘야 내가 행복할 줄 알았나요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을 알고 있나요 여기 곁에 있던 내게 멈춰버린 많이 사랑받던 시간들 살아야 하는데 다시 떠올려 다시 떠올려도 더 멀어진 기억 더 멀어진 기억 잊혀질까 오늘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그토록 원망했었던 그토록 미워했었던 나를 날 다시 한번 안아줄 수 있나요 그대 떠밀려가던 날 그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까지 날 걱정했었나요 그땐 보내줘야 내가 행복할 줄 알았나요 그 가슴에 있던 매일매일 나를 기다리던 그대와 똑같이 그대와 똑같이 아파서 울어요 나 그토록 애썼던 그토록 미워했었던 나를 이 눈물을 위로해줄 수 있나요 그대 떠밀려가던 날 그 마지막까지 날 걱정했었나요 그땐 보내줘야 내가 행복할 줄 알았나요 와 정말 잘하는데? 아 아 아 아 아 진짜 진짜 98 100점 만점이 진짜 진짜 이리 끝나 난 이걸로 좀 진짜 됐죠 너 아 손가락만 말씀해주세요 어떠셨어요? 처음 깨우는데 이렇게 하는거 좋겠다 아 아 어떠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역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